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시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이어 의료기관과 건강 취약계층의 보건용 마스크를 우선 공급하자는 착한 마스크 캠페인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대승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입보리 행론 제9장 지혜품에 대해 설한 법문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신간 달라이라마의 지혜 명상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불교의 자리타 정신에 바탕을 둔 공존과 화합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 더욱 주목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찰들의 재정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중북 지역 불교계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이자 근대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끈 선지식, 용성 진종조사의 원적 80조기를 맞아 BBS 불교방송 특집 다큐멘터리가 제작됐습니다. 혼란과 갈등의 시대, 용성스님의 가르침이 다시 한번 조명받고 있습니다. 불교문화유산의 바람직한 보존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지난 10년간 진행한 폐사지 기초조사 사업을 올해 마무리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 불교문화재 총남을 이달 중에 발간하는 등 주요 사업들의 가시적 성과가 잇따를 전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지속되면서 긴장의 끈은 여전히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이어 의료기관과 건강 취약계층에 보건용 마스크를 우선 공급하자는 착한 마스크 캠페인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첫 소식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가 놓인 가판대 앞에 시민들이 모여듭니다. 마스크를 받아가는 시민들도 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선뜻 내놓는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나 직업 특성상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양보하자는 취지의 착한 마스크 캠페인에 함께하는 시민들입니다. 기침으로 인한 그런 비말은 면마스크로도 충분히 보호가 가능하다고 봐서 오히려 의료진이나 취약계층이 더 보호받으면 저도 여부로 더 보호받을 수 있겠다는... 보건용 마스크를 기부하는 시민은 면마스크와 휴대용 손소독제로 구성된 착한 마스크 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시작한 착한 마스크 운동은 서울시가 적극 지원에 나서면서 대대적인 캠페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지병관리본부라든가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면마스크 안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걸 좀 널리 알려야겠다라고 해서 소셜 계정에 올리게 됐고 그걸 올라간 걸 보고 서울시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같이 또 캠페인을 하게 됐습니다. 착한 마스크 캠페인은 매주 월수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2일 시작한 2주간의 잠시 멈춤 캠페인이 효과를 나타냈다면서 당분간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계속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교회 등 일부 종교시설에서 여전히 현장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며 당분간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집회 자체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직장에서 확진자가 교회 예배에 갔다가 감염시킨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종교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자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그리고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서울시는 아울러 주얼리 수공업과 영상 제작, 디자인 등 밀집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업종에 대해 예방적 방역 지도 점검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과 착한 마스크 나눔,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입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며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에서 콜센터와 PC방, 교회, 병원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로 인해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신규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줄었고 큰 비중을 차지하던 대구, 경북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도 크게 줄었다면서 완치자 수는 많이 늘어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이유는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다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나 지역 감염이 빠르게 확산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불안이 남아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대승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입보리 행론 제9장 지혜품에 대해 설한 법문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심간 달라이라마의 지혜 명상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불교의 자리이타 정신에 바탕을 둔 공존과 화합의 메시지가 담겨있어 더욱 주목됩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허공의 세계가 존재하는 한, 중생의 세계가 존재하는 한 저도 그곳에 함께 머물면서 중생의 고를 멸하게 하소서 이는 8세기 인도의 수행자 산티데바 보살의 논서 입보리 행론 회양품에 나오는 문구로 날라라마가 전하는 이 책의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입보리 행론은 부천인 인멸 이후 불교 사상을 재정립했고 티베트로 넘어가선 티베트 불교 사상의 근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티베트 불교는 입보리 행론에 대해 각 종파별로 입장을 달래하며 서로 반복했는데 이 책은 이를 극복하고자 했던 리메운동을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입보리 행론 지혜품은 이제 달라라마를 통해 세계의 공정과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라라마의 지혜 명상은 그런 무종파 화합운동의 전승 범맥을 가지고 해석하신 책이라서 달라라마가 세계적으로 용서와 화해, 화합 이런 것을 전하는 철학적 기반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1993년 달라라마는 프랑스 라보르에서 일주일간 입보리 행론을 강의했고 이후 이 법문은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돼 출판됐습니다. 이 책은 뚝댐 진빠의 영어본을 동국대 인도철학과 졸업 후 다람살라에서 달라라마를 스승으로 티베트 불교를 수행한 최로댄 박사가 번역했습니다. 최 박사는 최근 달라라마가 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진언은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한 모두의 공존을 위한 기도라며 이 책의 핵심 사상과 일맥 상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러스 또한 어쨌든 육도중성 안에 있는 존재물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항상 공존과 화합을 기도하는 것 즉 대성불교의 원리 그대로 남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불교 역사상 기념비적인 논서가 티베트 불교의 융합적 시각 속에 날라라마의 지혜까지 더해져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 화합과 공존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의 기관지 불교신문사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불교신문은 어제 임직원들이 모은 성금 320만 원을 종단의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모아줘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기금 전달식에는 불교신문 김태야 업무국장과 나채형 관리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천태종사나 NGO단체인 나누며 하나 되기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 시민들을 위해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자비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나누며 하나 되기는 어제 대구시 수성구 대구 스타디움 등을 찾아 대구시청 등의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손소독제와 구급약품, 기능성 장갑, 물티슈 등 구호물품 2천만 원 상당을 대구시에 전달했습니다. 천태종이 기본적으로 저희는 애국불교, 대중불교, 생활불교를 3대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늘 대중들과 함께하는 봉채 대비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대구에서 고통받는 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십사에서... 앞서 천태종은 지난 9일에도 경북도에 코로나19 성금 천만 원과 1,300만 원 상당의 체온계 130개를 전달했으며 동남아시아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인천 검역소, 광복회 등에도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탰습니다. 천태종은 앞으로도 3,4차에 걸쳐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 물품 지원과 성금 기탁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의 사찰들도 신도들의 발길이 크게 줄어드는 등 타격이 적지 않은데요. 충북 지역 불교계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주 BBS 연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당국은 괴산군 장연면 전체를 충북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주민 역학조사와 방역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괴산은 경북 지역과 접경지역이라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 불교계는 사찰 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가 있습니다. 법주사는 충북 지역 각 말사에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찰 방문 시 마스크 착용은 기본입니다. 도내 사찰 곳곳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경고문이 붙었고 법당 인근에는 손소독제가 놓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하고 협력을 해서 주변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불교연합회는 당분간 모든 법회나 행사 등을 금지하라는 공문까지 보낸 상황입니다. 사찰들은 법회를 포함한 여러 행사를 줄지어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청주 용화사는 최근 불교대학 졸업식과 입학식을 잠정 연기했고, 천태종 청주명장사 역시 모든 법회와 공식 행사 등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대중들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교육을 준비하던 청주 월명사 또한 여러 행사 일정을 축소하거나 미뤘습니다. 특히 월명사는 지난 3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5개월 과정에 사찰음식 교육의 일정을 한 달에 연기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찰음식 교육을 한 달을 미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소돼서 환불 조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요. 일은 벌어졌으니까 수습을 영리하게 잘 해나가면 되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으로 고요한 사찰은 다소 썰렁함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충북 불교계는 코로나19 예방을 종교의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열연철입니다. 3.1운동을 주도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이자 근대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끈 선지식으로 꼽히는 용성 스님이 열반한 지도 올해로 80주기를 맞았는데요. BBS 불교 방송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 용성 진종조사 원적 80주기를 맞아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한국불교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받습니다. 혼란과 갈등의 시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용성 대선사의 가르침을 권송희 기자가 전합니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로 참여한 백용성 대종사. 1년 6개월 동안 옥골을 치르면서도 일제의 결연한 의지로 맞서 한국 군대사의 대표적인 민족지사이자 항일운동가로 꼽힙니다. 용성 스님은 일제강점기, 한국불교의 전통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민족 독립의 기림을 주창하며 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섰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 용성 대종사 원적 80주기를 맞아 용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가 BBS 불교방송 TV를 통해 전국의 불자들을 만납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을 재현하고 스님의 탄생과 출가부터 스님이 남긴 유훈 등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각각각각행을 통해서 각만 깨달음으로 충만한 세계를 이루어라. 이렇게 과거에도 일치시고 현재 오신 나더라도 일칠 것이고. 보살의 화연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각사상이라든지 대각교 운동이라든지 불교 음악이라든지 한글화라든지 또 이제 선농불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다 한꺼번에. 용성 스님은 특히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하와 중생의 방편으로 찬불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도심 속 대중포교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방송에서는 용성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한국불교에 나아갈 방향 등도 제시합니다. 용성 큰스님의 뜻을 잊지 않고 오늘날에 이어받아가지고 세세생행토록 불법이 온전하게 전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감노사를 기본재산으로 해가지고 최초의 재단법인 대각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용성 스님이 행하신 그 행리처 쪽에서 저희들이 길을 행한다면 한국불교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또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되는 부분들 충분히 거기에서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원흉 회통하는 공동체 문화의 확립을 외쳤던 스님의 정신은 혼란과 갈등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큰 놀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bbs불교방송은 tv특집 다큐 용성대종사를 내일 오후 1시 30분 첫 방송을 시작으로 22일까지 모두 4차례 방송합니다. bbs뉴스 권송희입니다. 한의학 박사인 조성태 아카데미 한의원 원장이 bbs불교방송의 10만 후원 공덕주의 모임 만공회에 동참해 방송포교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성태 원장은 어제 서울 마포 다보 빌딩 bbs불교방송에서 이선재 bbs 사장을 만나 방송 제작 후원금 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선재 사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공의 발전을 위해 정성의 손길을 전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조 원장은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자신의 체질에 맞는 음식 조절과 섭생을 통해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교문화유산의 바람직한 보존,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조계종 불교문화재 연구소가 지난 10년간 진행한 폐사지 기초조사 사업을 올해 마무리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 불교문화재 총남을 이달 중에 발간하는 등 주요 사업들의 가시적 성과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류기완 기자입니다. 불교문화의 보고로 불리는 옛 절터, 즉 폐사지 5,700여 곳에 대한 불교문화재 연구소의 기초조사가 올해 마무리됩니다. 불교문화재 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전국의 폐사지 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 권역별로 폐사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지와 문화재들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경주 미탄사지 3층 석탁과 경주 송선리 마이블의 문화재 지정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보성 계흥사지와 삼척 흥전리 사지 등도 기초조사 과정을 거쳐 손상 정도와 복원 방안 등을 제시해 앞으로 문화재 지정을 통한 체계적인 보존 관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사지들을 등급별로 분류해 이에 따른 활용방안 등을 제시한 종합매뉴얼을 만든 것도 조사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이렇게 폐사지를, 절터를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기초조사를 한다는 인원 차원에서는 정말 다른 나라에도 불교권 국가에서 절터가 없는 곳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먼저 선진적으로 그 절터를 학술적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보고서까지 낸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재 연구소의 폐사지 기초조사 사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사지 관련 전수조사에서 더욱 의미를 갖습니다. 역사를 보존하고 기록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게 단순한 절터가 아니죠. 역사가 담겨있고 옛날에 큰 스님들, 또 이름 모를 스님들이 거기서 수행을 했었고 우리 불자들이 거기서 참으로 많은 기도를 했던 그런 절터가 단순히 개발 논리에 묻혀가지고 훼손된다든지 또 너무 방치된다든지 하는... 불교 문화재 연구소가 이달 안에 발간할 예정인 북한 불교 문화재 총남도 올해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총남에는 모든 북한의 사찰과 사지, 불교 문화재 관련 내용들이 실려있어 한반도 경색 국면에서 남북 불교 교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선대 조사 스님들의 수행 흔적이 남아있는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데 앞장서 온 불교 문화재 연구소. 올 들어 다양한 학술적 성과를 통해 불교 문화의 복원과 계승, 대중화를 이끄는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류기안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올해 전북불교네트워크와 자비신행회,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더프라미스 등 불교시민사회단체 4곳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은 2020 불교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 공모 결과 4개 단체 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불교네트워크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청년모임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청년시민학교 운영계획안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자비신행회는 불자엄마들의 청년들을 위한 응원 프로젝트, 유튜브로 만나는 청년식당 이야기, 제작 운영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제출한 청년불교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현장 탐방 프로젝트, 청년불교를 듣다도 높은 점수를 받았고, 국제개발협력단체 더프라미스는 코로나19 사태 일선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인력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저작권 침해 범죄에 특화된 디지털 포렌식 기술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문체부 등은 공모를 통해 저작권 특화 디지털 포렌식 대학원을 선정해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석사급 인재 15명 이상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학교 등 공공도서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도서납품시장에 등장한 유령서점들을 견제할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천연기념물 수달이 발견됐습니다. 포항 해안경찰서에 따르면 경비함정 근무자가 15일 오후 6시쯤 포항구항 여객선 터미널 인근 바다에서 수달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염병을 소재로 한 영화 컨테이전에서 신종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야생박죄 바이러스는 공장식 축산으로 자란 돼지의 해 시작됐습니다. 보다 많은 육류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식 축산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동물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채식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야생동물과 가축을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로 인식해야만 바이러스의 공격이 멈추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3월 17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